안녕하십니까? MTN 핫라인5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사전 청약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부작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1순위를 주다 보니까 인근 지역 전세 가격이 들썩이고 있는 건데요. 청약 과열 분위기가 이른바 패닉 바잉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오기환 기자입니다.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시작된 가운데 인근 전세 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청약에서 주변 지역 거주자를 우대하다 보니 대기자들이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청약 지역으로 몰려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전 청약 지구가 있는 남양주시와 성남시 전세 가격은 1년 새 각각 42.8%, 35% 올랐습니다. 전국은 물론 수도권 상승폭도 넘어선 수치입니다. 사전 청약은 올 하반기까지 이어져 전세 수요로 인한 가격 상승은 지속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본 청약 때까지만 거주 요건을 갖추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역 우선 분양을 받기 위해서 전세 수요가 계속될 수도 있고 가격 역시 강부합세를 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임대차 3법 영향과 재건축 2주 수요 등이 맞물리면서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전반적인 전세난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청약 시장 과열이 전세 가격 상승에 그치지 않고 매매 시장까지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청약에서 떨어진 수요자들이 매매 시장으로 대거 유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청약에서 낙첨되신 분들은 아 내가 청약에서도 안 되는구나 라고 판단이 되면은 기존 아파트 매매 시장으로 돌아설 수 있어서 그러면은 또 이 주변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 실시하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도리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전 청약을 통해 내년까지 6만 2,200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지만 실제 입주까지 공백이 있는 만큼 시장 안정 효과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오기환입니다.